해운대구 좌동의 한 건물 앞에 있는 나무 6그루가 훼손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해당 나무들은 모든 가지가 잘려 몸통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나무를 훼손한 사람은 건물주로 상가 간판과 창문을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가지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소식을 접하고 지역환경단체가 해당 건물을 찾아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. 해운대구는 건물주에게 조경시설 위반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. 구는 해당 나무가 건물 소유주의 사유재산으로 지자체가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건축법에 따라 조경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건물은 중공 당시 나무의 개수와 종류, 크기 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가지치기로 이 기준을 위반하게 된 겁니다. 구는 건물주에게 빠른 시일 내에 조경수를 다시 심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.